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의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니까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건도 관례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의원님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도욱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안 하실 거예요? 정책위 의장으로 가시는 게 너무 좋으셔서 없으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한홍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법사위 운영하면서 고생 많이 해주신 김도욱 우리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